날 넘어져 이 눈을 날아용 누구야? 아는 사람이야?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죄송합니다 데이트 중이신지 모르고 행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 웃지 않았어요? 점심때 제가 김 먹었거든요? 잘생김 그쵸? 잘생김 오빠 저 사람 이상해 잘생김 거울이 성능이 좋네 진짜 같아 좋단 말이야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어? 저기 김 묻지 않았어요? 김? 잘생김 잘생김 죽임 죽임 죽임이래 잘생김 알겠고 알겠고 잘생김